이거 괜찮은데? 일단 S 신기한 노드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같아 질감이 좀 더 실키해요 S급을 올릴게요 별론수 되게 좋고 산미가 되게 좋아요 오랜만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커피 티어표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스티커피 월드컵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했던 토라서 이번에는 한 번에 쫙 깔아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려고 하거든요 평소에 스티커피 같은 거 자주 드시나요? 잘 안 먹죠 가장 많이 많이 먹은 게 지난번 촬영했을 거?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지만 오히려 이게 완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쿠팡, 마트, 스마트 스토어 등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에서 28개 스티커피 준비했고요 액상 스티커피는 제외했고 액상은 같이 들어가면 안 돼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지 않는 아메리카노형 스티커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커피는 이렇게 블라인드로 진행되고요 안스타님은 어떤 브랜드의 커피인지 모르신 채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독자님들 기준으로 여기 S급 훌륭함 가운데가 A급 예우 좋음 왼쪽이 좋음 B 이렇게 순으로 티어를 매겨주시면 되고요 키디미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카페인 스티커피 뭔지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100g에 10만원짜리 루압커피 루압이 여기 들어가 있어? 네 티커피랑 비교했을 때는 과연 지금 루압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루압은 원두로 바로 분석해서 추출한 거니까 잘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디카페인은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디카페인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어떤 디카페인을 썼느냐에 따라서 향미도 굉장히 다를 뿐더러 동결건조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포부 한마디 해주시죠 티어플 콘텐츠 자체를 오랜만에 하는데 엄근진하게 제대로 한 번 평가해보겠습니다 칼같이 할게요 칼같이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네 B를 일단 먼저 찾는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캐러멜이랑 군고구마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굉장히 산미가 자극적이고 날카로운데 긍정적이지 않아 얘도 살짝 언밸런스하고 산미가 너무 탁 찌르거든요 느끼해요 겉은 많이 타고 안에가 잘 안 익으면 이런 느끼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많이 느끼해 안녕하세요 추출한 커피 액상을 가지고 동결건조 시켜서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낸 커피다 보니까 가벼운 분자에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플로럴한 노트들은 좀 많이 없어진 그러다 보니까 단맛의 강도가 좀 높게 느껴져요 한국인 노트로 따지면 군고구마 같은 느낌 해외에서는 캐러멜이라도 많이 쓰는 그런 노트가 주로 많이 나요 근데 그런 노트만 나면은 괜찮아 근데 밸런스가 안 맞는 커피들이 있어요 산미가 너무 세서 캐러멜리한 느낌이 완전히 좀 가려져가지고 부정적인다거나 산미 자체가 라임과 같이 그냥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노트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야 너무 느끼하거나 아리거나 우디하거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B로 확실하게 빼겠습니다 노트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스티커피에서 기대하는 편안한 단맛이 받침되지 않고 산미의 강도가 좀 높아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커피로 인해 산미를 되게 부러워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방금 내린 커피 먹고 다른 커피 먹으니까 다 밋밋하게 느껴져요 그만큼 강도가 높아요 얘가 필터인가? 얘 너무 비정상적으로 농도가 높네 정답 루아 농도감이 지금 다른 커피 들어가도 확실히 높아요 빅카페는 아직 못 찾으신 거죠?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정답 정답입니다 어? 진짜요? 빅카페인의 그 느낌이 있나요? 빅카페인의 느낌이 있다기보다는 이중공정을 거친 게 많기 때문에 로스팅을 똑같이 하더라도 열을 더 먹어요 왜냐면 생조 자체의 조직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커피들이랑 동일한 포인트로 할지라도 포인트가 높아지고 빅카페인의 특유의 케미컬한 향들 때문에 그걸 가리고자 로스팅 포인트 더 높이기도 해요 근데 먹어봤을 때 얘가 가장 로스팅 포인트가 높았고 근데 높음에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찍어봤죠 예전에는 이런 게 디카페인이 맛이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런 게 못하겠어 디카페인도 맛이 너무 좋아져 안녕하세요 가장 맛이 없나요? 하위 한 2등 안에 드는 거 같아 완전 우디예요 아 이걸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가 아니야 그냥 내려야 돼 괜찮은데? 시트러스한 노트들이 더 같이 있어요 그 감귤톤의 노트들이 브루잉이나 에스프레소만큼 선명하진 않지만 생존감 있게 소화거든요? 옥수수라든지 깡레이 노트들이 이게 잘 나요 근데 후미가 비터해 근데 또 그게 부정이냐? 그렇죠 나머지 커피들 중에서 A랑 S급을 한번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평균이 잡혔거든요? 일단 S급을 찾는 데 한번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괜찮은 커피인 거 같은데 얘는 A A로 가겠습니다 얘 괜찮은데? 일단 S 좀 더 시트러스한 노트까지 나와요 얘 생각보다 괜찮아요 양 많은 거 네 일단 S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A B로 내리겠습니다 우디하고 살짝 진생의 느낌이 있어요 A A A A 그냥 무난한 커피들이에요 지금 방금 올라온 내 컵은 되게 비슷비슷하고 산미도 적당히 있고 무난해요 얘네들 일단 A A A A S로 올릴게요 나머지 A로 놓겠습니다 그럼 S급은 뭐가 다르길래 S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A급에 있는 커피들보다 전반적으로 그레이드가 하나씩 높아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냐? 그렇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결의 노트가 있어요 살짝 플랫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얘는 물을 조금만 덜 타서 먹으면 꽤나 괜찮은 커피 지금 조금 다른 커피들이랑 결을 좀 달리해요 신선하고 훨씬 더 달다 저는 얘네들 1등을 뽑고 싶고요 얘는 다른 결로 단맛이 좋아요 시트러스한 노트의 결이 막 화사하거나 복합적이지 않은데 얘 지금 물량이 많잖아요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맛을 유지해서 뽑아낼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가공이 잘 된 스티커피 같다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에 2등을 줬고요 A급을 한번 제가 다시 먹어보고 S급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있나 확인하고 순위를 한번 정해볼게요 S급으로 올릴게요 별론수 되게 좋고 산미가 되게 좋아요 시트러스한 노트도 나는데 약간 살두통 같은 노트도 있고 무난하다 근데 맛있어요 얘도 좀 식으니까 마른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느끼해 기름진 느낌이고 변연수가 무너졌고 안과 것이 잘못 익었을 때 얘 2개는 진짜 거의 비슷하다 와 진짜 쉽지 않아요 여기 A 상위권은 S를 가도 손색이 없겠다 싶기는 하지만 하나의 차이라고 한다면 약간 특별함이 부족하다 하지만 밸런스 좋다 산미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고구마나 캬라멜이나 견과류 초콜릿 단맛을 잘 갖고 있고 농도도 괜찮은 커피들이고요 지나갈수록 조금 더 플랫해집니다 얘 아까 약간 스타벅스 같았는데 S 한번 최종 순위를 가려보겠습니다 3번도 과일 맛이 좀 더 강해요 아마 산미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4번은 프루티한 노트들이 조금 더 덜해졌어요 단맛은 얘가 살짝 더 좋아졌는데 전반적으로 인텐스 좀 더 약하고 근데도 퀄리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신기한 노트가 있어요 아까 아이스크림 같아요 질감이 좀 더 쓸키해요 보란색 쪽 꽃이 많이 떠오르네요 노트여서 되게 좋네요 얘를 올리고 싶다 굉장히 대중적인데 단맛이 탄탄하고 그냥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에요 특별하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여기에 꽃이나 과일노트들이 있는 것만 꼽으면 커피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합한 시각이 될 수 있잖아요 대중적으로 괜찮은 커피여서 올려놨어요 싱그러운 귤 같고 이온 음료 같아요 S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이온 음료 그러면은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자 그러면은 A 꼴등부터 한번 볼까요 이온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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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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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을 것 같아요 스벅 마일드와 다크의 중간 정도 그냥 구수하다 특별하지 않고 플랫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 근데 왜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배송이 그렇게 왔더라구요 쿠팡 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제가요? 넘어가시죠 다음꺼 어 뭐야 이번에 곰곰 다크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야 이거 찢어져서 왔습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왔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찢어져서 그냥? 비슷하게 느껴지셨어요? 몰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도 안 느껴져요 근데 곰곰을 드신다면 마일드보다는 다크가 좋을 것 같아요 다크로스도 막 그렇게 다크하지 않거든요 인텐스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마일드는 조금 연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쇼! 네스카페 스프리모 하나에 136원 이것도 저렴한 편입니다 얘는 산미가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무난한 걸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곰곰이나 스타벅스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커피빈 캡틴 아메리카노 30개 들어있구요 하나당 239원 다음 투썸 다크 곰곰하고의 같이 다크인데 차이가 있을까요? 얘가 좀 더 다채로워요 다크로스도 잘 먹어보면 단맛의 풍부함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곰곰이 좀 더 플랫한 느낌이고 투썸 다크가 입안에서 강칠맛이 좀 더 돌아요 자 다음 할리스 시그니처 아메리카노 이 라인부터는 다채로운 산미가 좀 더 좋았거든요 이게 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에 109원 괜찮아요 얘가 딱 그 대표적으로 좋은 스틱커피에서 나오는 노트들도 잘 나오고 산미도 어느정도 잘 있고 다음 아 이디아 오리지널 어 이거 예전에 상위건 아니었나? 이거는 하나에 178원 정도 스틱커피 같은 경우에도 매번 수급 양에 따라서 원두 내용이 바뀌는 거죠? 아 무조건데 바뀌죠 안에 구성이 달라져요 스틱커피는 좀 더 그게 디테일하진 않을 거예요 커피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심지어 원두커피의 블렌딩커피도 안에 구성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잘하는 브랜드들은 그 전에 수입했던 커피들이랑 거의 비슷한 커피들을 계속 잘 맞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QC를 잘하는 것이 실력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인스턴트 커피는 당연히 매년 바뀔 수도 있고 이디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바뀌겠죠 워낙에 양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디아 같은 경우는 산미톤이 좀 더 높아요 할리스보다 좀 더 깨끗한 산미 쪽으로 더 가있고 할리스가 좀 더 붉은 산미 쪽으로 더 가있고 다음 어? 뭐야 이디아인데 또? 이디아가 생각보다 이 스틱커피에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라인업들이 많아서 아이스커피 전용으로 나온 지금 두 개의 컨테이션이 상당히 비슷한데? 근데 이거는 스틱당 가격이 101원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드세요 따뜻한 걸 먹어도 이디아 아이스로 먹어라 네 따뜻한 걸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1, 2, 골드 이디아 아이스랑 좀 맛 차이가 많이 나나요? 퀄리티 자체는 되게 비슷해요 얘가 좀 더 동그라레나 초콜렛 쪽으로 살짝 더 갔다 다음 맥널티 오리지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거의 비슷해요 시트러스 쪽일까요? 경과 쪽일까요? 예 시트러스 쪽 다음 이디아 마일드 아 이디아가 진짜 많구나 하나에 273원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하네요 어 얘는 비싸네요 얘를 좀 위에 놓은 이유가 얘가 산미 인테스가 좀 더 높거든요 산미 인테스가 높다는 거는 단맛이 어느 정도 잘 받쳐주지 않으면 밸런스가 완전 무너져서 제가 뒤로 놓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단맛까지 좀 잘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다 다음 뭐야? 이디아 이디아야 또? 네 이디아 스페셜 에디션 얘가 확실히 인텐스가 좀 더 높아요 얘보다 근데 노트 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S급입니다 S급 진짜 기대됩니다 자! 루카스 루카스? 네 루카스 다크라고 라면 커프 라면 커프 다음 이디아 와 뭐야 이디아 왜 이렇게 많아 산미선이 조금 더 좋아요 더 생동감 있고 패키지가 색깔이 좀 독특하고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향이 좀 느껴지나요? 이런 컬러는 가까운데 물론 이제 원두랑 비교했을 때는 이런 컬러가 좀 덜하긴 하지만 스티커피 중에서는 이런 컬러에 좀 가까운 다음 가겠습니다 네 카누 다크 아 이거구나 네 진짜 무난하다 하셨잖아요 그게 카누 다크였습니다 아 근데 얘 이렇게 물량이 많아요? 이거는 큰 놈이에요 이게 미니도 있고 큰 놈도 있는데 1.6g이 들어가는구나 맛은 똑같을 테니까 기호에 따라서 큰 거 작은 거 나와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남녀노소 꼽으러 근데 또 이런 스타벅스 인스턴트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다음 거 끝 카누 시그니처 다크 아 미쳤다 진짜 이거는 개당 3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냐의 향미가 느껴지세요? 그런 향미가 많이 느껴지진 않은데 확실히 다른 점은 복합성이에요 훨씬 더 좋아요 아 다음 가겠습니다 네 5위 저 투썸 마일드 아이스크림 같다고 하셔서 이거거든요 맛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이거 너무 다음 이게 1등 했던 커피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카누 시그니처 미디엄 로스트 미쳤다 진짜 카누가 진짜 짬밤아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3번 아 루카스 이거 또 남양 넘어가겠습니다 2등 카누 마일드 네 카누 마일드가 가장 마일드 드시는 커피잖아요 얘 되게 대중적인 결이에요 얘보다는 좀 더 시트러스한 결까지 같이 간고 있는 대망의 1등 1등 저 이거 너무 좋았어요 과연 2등 어 아우 씨 카누 라이트입니다 코스타리카 44% 에티오피아 30% 슬륜비아 20% 진짜 광고인 줄 알겠다 이거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확실히 좀 넘사벽인가요 이게? 캡슐 1,2처럼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커피를 좋아하시고 어느 정도 센서리가 되시는 분이라면 확실히 다른 커피에 비해서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 다른 곳들도 이런 라이트 로스팅, 미디움 로스팅 해가지고 단맛이 좋은 산미를 강조하는 커피들이 있잖아요 그 커피들 보다 그레이드가 한 단계 높은 느낌이 들긴 해요 이렇게 오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가장 어려웠어요 스틱커피가 왜냐하면 캡슐이라든지 아메리카노 이런 커피들은 그래도 많이 마셔보는 노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차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났는데 아무래도 이 동결건조 커피들이 좀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가벼운 분자의 향미들이 많이 날아간 상태로 있다 보니까 디테일적인 부분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컵도 많다 보니까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S급은 확실히 좋았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식으면 식을수록 좋다고 느껴졌고 상향평준화가 되어있는 느낌 그리고 카누가 스틱커피를 진짜 잘 만든다 이게 괜히 많이 팔리는 게 아니구나 이 정도에 우리가 광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컨텐츠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맛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한 티어표 또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스틱커피도 선택하시는데 도움되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